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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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팟 프로 한 대를 한 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지원자 입장에서 직무 지원 시 가장 중요하거나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? 지원하실 때 어느 정도 회사에 대한 지원에 대한 진정성? 그리고 정확한 직무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이 또 필요했던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어팟 프로 한 대를 한 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에어팟 프로 한 대를 한 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우리 내년에 또 만나요. 우리 내년에 또 만나요. 에어팟 프로 한 대를 한 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